안녕하십니까? 저는 개섬 마다입니다. 나이는 22살입니다. 제 고향은 네바를 서쪽 너리드라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.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곳에서 농사를 치우십니다. 부모님은 도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먼 가슴로까지 나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.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요리샷 작중을 사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. 한국은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집집된 곳에서 절금을 자르는 일도 했습니다.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게 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제게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다면 네발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